조심히 천천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. 정훈입니다. 오른쪽도 한 번 주시죠 오른쪽도 오른쪽도 한 번. 오른쪽. 됐습니다.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세요. 감사합니다. 인사를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. 오늘 정말 영원스럽게도 2018 KBS 가요 대축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K-POP 가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원스럽고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네.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오늘 대축제의 엔딩을 알게 됐습니다. 네 그러네요. 네 그렇죠. 네 네 네 네 네 네. 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항상 이렇게 아모르 파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 언니 누나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정말 네 스타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네 네 네 네. 혹시 선생님 혹시 짤이라는 감안하시죠? 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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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짤막짤막하게 나가서 큰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. 몰라요. 그거 오늘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아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. 제가 음악을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짤을 한번 멋진 짤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 짤. 음악 한번 주시죠. 네. 짤. 음악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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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네. 그만. 그만. 네. 네. 자. 네. 오늘 끝인사해 주시고 선생님이 분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덕분에 긴 년장 올해 한 해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항상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2019년 기회년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희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너무 멋진 내 모습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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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